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었고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2인자니까 2인자 역할하고 당대표를 맡았을 때는 1인자 역할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부장까지는 잘했는데 이사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상무이사 정무이사까지는 잘했는데 막상 최종적인 그런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이사를 맡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직책에 따라서 항상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책임이 큰 자리죠. 그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발언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전화로 통화를 했네요. 그 문장만 보면 뭐 그렇게 실수를 했거나 그런 문장은 아닌데 기자들이나 언론들은 그 긴 문장 가운데 특정 부위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발언에 임한 사람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정치에 하거나 이렇게 여론과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구실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말로 보면 뭐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이건 이제 법정공휴일이죠.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4.3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야 되는 자신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아마 사람들이 격이 낮은 기념일 이런 표현이 아마 발끈한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야당이든 그런 데서는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 문장 맥락에서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딱 이렇게 그 부분만 빼내 가지고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 뭐 이런 부분에 아마 이해당사자들이나 또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 소재로 삼은 거겠죠.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발언이 그게 또 언론의 화제가 되면서 김기현 당대표가 직접 나서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모양입니다. 오늘 신문들이 아주 대서특비를 했네요. 사실 보면 김기현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죠. 사람의 사람의 특성을 보면 이제 실무를 잘하게끔 그렇게 자여진 그런 인물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든 간에 당대표를 하려면 그런 좀 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뭐 이 크게 문제는 아닌데 4.3 추념식에 대해서 3.1절 광복절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돼서 이제 상황이 일파 만파가 되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나서 가지고 진화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는데 김기현 당대표가 하신 말씀을 한 번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 참석 및 모든 언론 출련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김재원 최고위원회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치라는 것은 말로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표를 또 인기도를 얻어야 되니까 옳은 이야기라도 이제 어떤 용기에 담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집권 여당의 이론이 불필요한 분란을 이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짚으리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은행에 대하여는 억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뭐 한 1년 정도 남짓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중후반전에 그런 국정운영의 원할도를 결정할 수 있는 2024년도 4.7 보궐선거 같은 것이 있고 하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은행 뭐 이런 부분들을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전화인터뷰상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좀 격이 낮은 기념일 이런 표현만 안 썼으면 좋겠지만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쟁의 그런 중요한 그런 불소식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급히 진화하기 위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원 씨가 또 전번에 약간의 설화에 휩실렸을 때도 그때도 이제 3월 28일입니다. 혹시 민심에 어긋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했는데 똑같은 사건이 터졌으니까 좀 당혹해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4.3 사건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 사건을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하고도 대단히 중요하게 연결된 그런 과제이고 또 한국 사회가 지금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를 오래 했죠. 아마 의원도 한 3선 정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정무수석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정치적 감 같은 게 있을 건데 가능한 한 본인의 진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나쁜 뜻은 전혀 안 했을 텐데 대중에게 어떻게 비추었을 뿐만 아니고 정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말을 잘 가려서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머리해전이 빠르기 때문에 당내에서 꾀돌이다 이런 닉네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처신하는 것도 요령껏 또 시기시기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잘 이렇게 변신을 하기 때문에 뭐 의외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가 전혀 이렇게 뜻밖의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를 타다가 원숭이가 또 나무에 떨어지는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요령껏 참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실수를 했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